안녕하세요 음악가 미술입니다. 오늘은 팝아트의 창시자 로이 리이 텐 슈다인의 작품을 소개하겠습니다. 이 작품은 로이가 1961년에 그린 작품으로 만화를 팝아트로 발전시켜준 유명한 그림입니다. 팝아트란 만화의 소재를 효화로 발전시킨 것으로 팝아트는 파플라르 아트 대중미술이라는 의미이고 이것을 줄여서 팝아트라 불리게 됩니다. 그리고 팝아트를 그리는 화가들을 팝아티스트라 불리고 있습니다. 먼저 로이의 인생을 간단히 살펴보면 1923년에 뉴욕 맨하튼에서 태어납니다. 평범한 중산층 가정에서 자랐고 젊은 시절 재즈를 좋아해서 맨하튼 한람에 있는 재즈극장 아폴로를 자주 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음악가들의 초상화를 자주 그렸다 합니다. 대학에서는 미술을 전공했고 석상학위를 취득하여 교수직을 맡게 됩니다. 1940년대 미국에는 추상표현주의가 등장했는데 그것에 관심이 많았고 추상표현주의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1949년에 결혼하였습니다. 1961년 어느 날 아들이 미키마우스가 등장하는 만화를 보면서 아빠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아빠 내가 장담하건대 아빠는 만화에 나오는 이것처럼 그림을 잘 그릴 수 없을 거야. 이 말을 듣고 만화 주인공 미키마우스를 좋아하는 아들을 위해서 만화에 나오는 그림 한 점을 그리게 됩니다. 아니 어쩌면 아들이 아빠가 만화보다 못 그린다는 말에 오기가 생겨서 그린 작품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이 작품이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서 그려준 이것 좀 봐 미키라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팝아트 장르를 열게 해준 중요한 그림입니다. 그림을 보면 도널드 덕이 낚싯바늘에 자기 옷이 걸린 줄도 모른 채 월척을 낚은 줄 알고 두 눈을 동그랗게 뜨고 흥불한 모습을 그린 작품입니다. 언제나 도널드보다 착하고 똑똑한 미키는 이런 상황을 알아채고 장갑을 낀 손으로 웃음이 터지는 입을 막고 참고 있습니다. 그림을 극적으로 표현했고 역동감 있게 화면을 구성했습니다. 연속된 만화의 형식을 사용하지 않고도 이야기가 이어지도록 표현했습니다. 인쇄된 것처럼 보이도록 인쇄물을 확대했을 때 생기는 부분까지 드러나 있고 도널드의 눈과 미키의 얼굴을 세밀하게 표현했습니다. 이 그림으로 로이는 미국 미술기에서 볼 수 없었던 새로운 미술 장르를 창조했다는 평가와 함께 새로운 현대미술의 중심에 서게 됩니다. 당시만 해도 적은 문화로 취급받았던 만화를 효아에 도입함으로써 일상과 예술의 경계를 험은 예술가이자 만화적인 그림을 현대미술의 한 장르로 만든 팝아트의 선구자로 뽑히게 되었습니다. 당시 미국은 2차 대전 이후 산업이 급격히 발달하여 만화처럼 단순하면서도 강력한 인상을 주는 예술이 필요했던 시기였습니다. 로이는 이 작품 이후로 만화를 배경으로 팝아트 작품을 많이 제작하였고 단순한 재미를 위한 분야였던 만화를 예술로 발전시켰습니다. 거기에 말풍선을 사용하여 사회 비판이나 화가의 내면의 의사전달을 확실히 하고 있습니다. 말년에는 예술가로서 풍족한 삶을 보내시다가 1997년에 운명하셨습니다. 오늘은 팝아트의 창시자 로이 리이던슈타인의 이것 좀 봐 믿기라는 작품을 소개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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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